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린 노래는 저희 작년에 EP 앨범 5곡이 나왔었는데 그 곡에 수록되어 있는 보름달이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는 사실 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밤에 달이 떠있을 때 들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해가 떠있는 관계로 이 해를 달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름달 들려드릴게요. 달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빛을 내기 시작할 때 겨울밤을 알리는 검은 물감을 두 손 모아 밀어낼 때 언젠가의 속삭임이 옹길 구름 너머로 흩어질 때 아무 말이나 들어놓아도 한 편의 수가 되는 그런 말들 겨울의 들을 겨울 수 있는 단점을 치고 겨울의 너의 속삭임은 돌아오는 괜찮은 분위기까지 겨울를 내기 시작할 때 달인의 속삭임은 존재합니다. 나는 벗을 끌어안고 잃어버린 것들을 뒤로 한 채 돌아설 때도 사랑했었던 기억에 웃음 지을 수 있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무거운 고개째로 하늘을 보니 내 한숨 가득 차오른 날 추억을 말해주고 있었네 너의 작은 맘걸음으로 지진 수많은 밤을 너의 작은 맘걸음으로 지진 수많은 밤을 바라ages 내가 벗길 날 아래 내 자고 나의 바베기고 지생의 시간을 바라며 내 자고 나의 바베기고 내 자고 그리스도를 내 자고 그리스도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들어간 이유는 채워지질 않아서 시들어간 이유는 채워질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은 굳이 하지 말아요 그대 내게 주는 사랑과는 상관없어요 알 수 없느냐 나는 그저 이렇게 손을 안아갈 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일들이 어째서 내겐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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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곡 낮과 밤의 경기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밴드 다양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가 겁이 나서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거야 시간이 없어 풀리질 않는 문제들 이리저리 물고 늘어진 데서 해결되진 않더라고 무슨 말이 필요해 일당 가서 부딪히고 처지하고 생각해 무엇이든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일당 가서 부딪히고 처지하고 생각해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시작해 불어오는 바람에 머릿판에 내 말씀도 들려가 괴로운 날을 위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 두꺼운 향이 남고 맘에 경계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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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내바뀌고 달려가요 좋은 나를 위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여행이 낫고 난 여기에서서 너무나 기다리 저 너넌 앞에 꽃으로 저 너넌 멀리 바라볼 거야 저 너넌 멀리 바라볼 거야 저 너넌 멀리 바라볼 거야 여행이 낫고 난 여기에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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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중에 더 좋은 무대에서 만나도록 해요 굉장히 다행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